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국희입니다 여러분들한테요 선생님이 새로운 강좌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교과서 진도특강 수학 미래엔입니다 미래엔 교과서 수학 강좌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거든요 교과서 강좌 굳이 필요할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어차피 다른 강좌들 많은데 굳이 교과서가 필요할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 아직까지 교과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 혹시나 교과서를 아직도 못 봤을 여러분들을 위해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긴 들을 텐데요 이제 우리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은요 학사 일정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1년이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요 그럼 그 3월부터 2월까지 이제 흘러갈 텐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두 번씩 시험이 껴있고요 그리고 그 시험들 사이사이에는 뭐가 껴있냐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껴있습니다 그쵸? 어찌 됐든 간에 학교별로 행사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학기 그리고 뭐 두 학기 그 안에 마무리해야 될 교과서는 제한적이죠 근데 이런 행사들이 껴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빠듯한 거예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는 정해져 있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심지어 시험 범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교과서를 설명해 드릴 때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질 못합니다 그쵸? 물론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일단 학교의 그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하게 이렇게 자습서처럼 안내는 잘 못해 주세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라고 하는 거를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솔직히 교과서 중요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나요? 별로 없죠 특히나 수학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문제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교과서가 문제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좋고요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왜? 수학이라서 이상하죠 수학은 왠지 문제가 많아야 좋을 것 같고 수학은 왠지 네모 박스 안에 개념 설명이 잘 돼 있어야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교과서는 글로만 되어 있고 문제수도 별로 좋지 않고 아니 문제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죠? 문제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지금 선생님의 이 OT를 듣고요 교과서가 왜 중요한지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요 이제 미래엔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라서요 혹시나 우리 학교에 미래엔 교과서를 쓰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요 모두 다 이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수강 대상은요 미래엔 교과서를 보고 있는 모든 전학생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교과선데도 들어도 되나요? 아 들어도 되죠 당연히 들어도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내신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할 때 본인들 교과서에 맞는 걸 들어야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32강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뭐 문제 따로 개념 따로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고요 통으로 1년 동안 배워야 될 걸 우리가 32강으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 직전 요약 특강을 또 개설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강좌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만 모으고 개념도 필수 개념만 모아서 12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1년 동안 이 강좌 총 44강 동안 들으시면서 내신 공부도 하시고요 나중에 모의고사까지 준비하시면 너무너무 풍족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일단은요 이 강좌의 특징 매력 포인트 선생님이 첫 번째 꼽아보면요 수학 교과서를 보는 팁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학 교과서 선생님이요 100% 100% 정말 100% 학교 친구들한테 너희들 교과서에서 펴보고 중요한 거 체크해 봐 지금 이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배우겠지만 어디 체크할까요? 어디? 여기 체크합니다 2차 방정식의 금과 계수의 관계 노란 박스로 예쁘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든 수학 문제 지금 그렇던데요? 아니요 여기는 그냥 정리되어 있는 것뿐이고요 실제 중요한 건 이 윗부분입니다 이 위에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생각 열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차근차근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아 교과서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교과서에서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 있구나를 느낄 겁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강의부터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키우게끔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특징은요 수학 교과에 필요한 필수 개념을요 다 몽땅 넣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 플러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까지요 다 넣었으니까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강의 보시고 복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학교 교과서 필수 문항 풀이 즉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학교에서 했겠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한 거 그 중에 좀 난이도가 있어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것들 해설 강의 들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여기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셨죠? 네 번째요 우리 학교 교과서만의 숨은 개념 꿀팁 방출 이게 뭐냐면 우리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요 거기에 조그맣게 생각톡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탐구 영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우리 교과서 보면 솔직히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선생님이 곱씹어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 교과서 더하기 문제를 제공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는 개념적으로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한 강의당 하나씩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거는 풀고 나서요 꼭 수강 후기에 답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맞게끔 답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매력 포인트는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매력 포인트만 보고선 강의를 들으면 다 성적이 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약속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일단 집중하십시오 선생님들 학교 여러분들 학교 수업이에요 정말 집중하셔서 그 수업 시간만큼 필기할 것들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것들 체크 별표 이런 거 빠짐없이 다 하십시오 왜? 그 시험 문제는 누가 내요? 학교 선생님이 되시거든요 이해 됐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교과서 필수 예제와 유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오시고 직접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맞춰보면서 멘토 멘티로 해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적인 것들은 교과서 뒤에도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꿀팁 같은 것들 개념 같은 것들 정리해서 판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보고 넘기지 말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교과서에 노트 준비하지 말고요 교과서에 쓰세요 교과서 교과서 단권화라고 하거든요 교과서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그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게 다 들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과서에 직접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번째 아까 말했죠? 강의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스스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개념 정리도 하셔야 되고 이해 됐죠? 대단원 마무리하기 중단원 마무리하기 이 파트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안 풀고 오면 그거는 그냥 선생님의 강의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TV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해 됐죠? 꼭 풀어오고 모르는 부분들 강의 들으면서 해결하십시오 마지막이에요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진도 특강이니까 아무래도 교과서 진도에 맞게끔 선생님이 진도 나가겠지만 선생님이 여기 지금 요즘 진도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요 라든지 선생님 이 문제 좀 어려웠는데 선생님 풀이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을요 선생님과 강의 들으면서 약속을 해주신다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진심으로 누구보다 바르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학 성적이 오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32강 동안에 플러스머 12강 포함해서 완벽한 나만의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 동안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교과서 한 것만 봐도 다 복습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만의 교과서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모토예요 아셨죠?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학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수학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 덕분에 여러분이 꿈이 생겼으면 좋겠다 왜요? 수학 성적이 항상 떨어져 있었으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꿈을 저절로 대학을 낮춰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수학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다른 내신과 같이 점수를 매겼을 때 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수학 덕분에 선생님 제가 꿈을요 더 높이 만들 수 있었어요 높이 세울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 선생님이 듣고 싶거든요 이런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바로 1강에서 수업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1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1-2편 2-4편 4-5편 5-4편 5-5편 5-5편